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259를 찍는 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무슨 날이냐 처음으로 랭킹 1등과의 겨검치 차이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150억 상승했답니다 아 아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한 3분 그정도면 랩업하자 더 금방 하게 왜 줄었는지 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등이 알겠지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랩업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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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경험치가 현재.. 총 경험치가 1조 4226억 정도 됩니다 레벨업 하면은 1.1억.. 1조 5천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라나? 그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.. 왔습니다 왔습니다 얼마 됐나요 경험치? 아 그렇게 안 늘었네요 한.. 한.. 160억 정도? 그 정도.. 130억 정도 든 건가? 아 이것으로 레벨업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콘.. 아이콘.. 아.. 감사합니다.